안녕하세요. 다육이당 식무진항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의 세트 구성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와 사이즈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오랜 묵은 둥이들로 세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키핑동의 매니아님들의 세트입니다. 가격도 최고고 진짜 다육이들도 손꼽히는 그런 아이들로 세팅을 해주셨어요. 보여드릴게요. 1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10종이 들어가 있는 10종 세트예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우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화분 포함가입니다. 화분째 보내드리는 택배고요. 이 우각 꽃 피면 진짜 예쁩니다. 제가 이 꽃 피난 아이를 봤거든요. 진짜 예뻐요. 펜덴스 들어가 있어요. 방울방울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생겼어요. 노랗게 물이 들면 아주 예쁜 아이죠. 염자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염자. 여기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다 지워졌어요. 칼라 염자인가요? 유아이는 칼라 염자. 이 목대 좀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이거 대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유아이. 여기 조금 더 다져지면 여기 예쁜 색을 합니다.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죠? 이 염자하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드파이 들어가 있어요. 레드파이. 진주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이 수형이 늘어지는 수형이라 아주 예쁜 아이예요. 벤바디스 들어가 있습니다. 벤바디스 이렇게 생겼어요.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에 심어주셨네요. 자, 품이라 들어가 있어요. 품이라. 이렇게 생겨 있고요. 패츠 핑크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 해서 1번, 10종이 들어가 있는 1번 세트 10만원입니다. 여기 2번 가겠습니다. 여기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와, 10종에 7만원이래요. 여기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여기 코빗이 들어가 있어요. 코빗. 와,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대단하다. 여기 목걸이 들어가 있어요. 진주 목걸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뭔노 들어가 있습니다. 뭔노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 미인인가요? 자, 미인이 들어가 있고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더블 스훈인가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하월시아 들어가 있어요. 하월시아. 사치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철화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같이 섞어진 아이들이 참 예쁘죠. 하월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유아이가 하월시아가 맞나요? 유아이가... 유아이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맞는가? 여기 맞는 거 아니죠? 자, 자보 아닌가요? 자,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문스톤 들어가 있습니다. 문스톤. 시에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와, 10종 세트가 7만원이래요. 분 포함인데 가격이 진짜 좋아요. 여기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홉이 들어가 있어요. 파란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자,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유아이. 우각 들어가 있고요. 유아이 꼽히면 되게 예쁜 아이예요. 자, 우각 들어가 있고요. 자, 트럼펫 핑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여기 진주 목걸이 들어가 있어요. 진주 목걸이. 여기는 블랙 캐시미어 들어가 있어요. 자,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목대는 이렇게 건강해요.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까라솔. 이렇게 건강한 아이고요. 여기는 아이는 누다입니다. 누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먼노인가요? 먼노가 들어가 있고요. 시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와,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으로 갈게요. 4번입니다. 와, 여기 대품이에요. 창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4종이 들어가 있고요. 유아이는 15만원이라고 합니다. 화분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지금 차가 모자랄 정도야. 이렇게 차가 모자라요. 와, 세상에 이거 몇 센치야? 이렇게 와, 16센티도 넘어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원종 애본이라고 합니다. 엘코혼 철화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생얼이 있고요. 이렇게 철화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사이즈 어마어마해요, 여기. 와, 대품이에요. 완전 대품. 여기는 사과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사과마리아. 사이즈 볼게요. 사과마리아 11센티 합니다. 사과마리아 들어가 있고요. 엠파이어. 엠파이어 들어가 있어요. 환협 엠파이어. 손톱꼬치 이렇게 예쁘고요. 사이즈가 한번 재볼게요. 13센티. 자, 13센티 이상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4번 세트는 4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옆으로 갈게요. 여기는 5번입니다. 5번.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더블스폰이라는 아이예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대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름이 어디 있나?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와, 여기 티피 들어가 있어요. 와, 티피 이거 통통한 거 좀 보세요. 진짜 예뻐요. 유아이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와, 이게 지금 몇 센치죠? 8센치 이상해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리톱스 들어가 있어요. 리토스가 이게 몇 개예요? 여기는 호랑이 발톱. 호랑이 바위 소리 들어가 있어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문스톤 들어가 있고요. 연꽃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홍포도 들어가 있어요. 홍포도. 푸베센스 들어가 있어요. 자, 유아이. 꽃피면 아주 예쁜 아이로 꽃이 피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5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6번 세트입니다.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15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푼 포함가입니다. 자, 이렇게 묵은 동이들로 세팅을 해주셨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이보리입니다. 와, 이 아이보리 입장이 되게 예쁜데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생겼어. 목대가 이렇게 튼튼하고요. 와, 진짜 이거.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 자, 아이보리 들어가 있고요. 꽃피는 염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색을 유지하고 있네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목대가 이렇게 많아요. 어우, 사이즈 너무 예쁘고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 초코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잎 적성 들어가 있어요. 여기 3도, 4도예요, 얼굴이. 자, 요아의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는 사이즈.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동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동훈이도 볼게요. 요렇게 8cm 합니다. 로우라 들어가 있습니다. 로우라. 자, 로우라 얼굴이 여기 있어요.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치와바 들어가 있습니다. 손뚝꽃이 아주 건강해요. 여기에 SP라고 쓰여 있어요. SP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6번 세트 9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7번으로 갑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기 7번입니다. 11종이에요. 와, 요아의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목대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 진짜 오래된 아이예요. 여기는 미니 염자 들어가 있고요. 돈나무라고도 하죠. 복 들어오는 나무입니다. 염자. 자, 여기는 스틸이 들어가 있어요. 자, 푸릴. 푸릴이라고 합니다. 저쪽에. 아이고, 요거 안 보이네. 푸릴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은 요렇게 생겼고요. 목대는 요렇게 건강해요. 청법사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요기 철화로 되어있고요. 요기는 생얼로 요렇게 예쁜 아이로 자, 여기 삥 꽂고 있어요. 요렇게. 아, 진짜 예쁘죠? 라울이 들어가 있어요. 라울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기 아가들이 막 나오네. 자구를 아주 잘 달아주는 착한 아이예요. 요아이.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손등 꽃 좀 보세요. 요렇게 예뻐요. 사이즈 볼게요. 11cm 하는 아이예요. 자,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치솔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솔송. 문스톤 들어가 있어요. 자, 입장이 방울방울 요렇게 동글동글해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 여기 요아이는 와, 원종 자라고사 들어가 있어요. 원종 자라고사 선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 파스텔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 요기는 패러독스 들어가 있어요. 와, 요렇게 해서 요쪽에 있는 아이. 자, 저걸로 쓰러졌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기 있는 아이는 7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자,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요기는. 요렇게 8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사이즈 너무 좋다. 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에오니움 들어가 있어요. 에오니움이라고 쓰여 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와, 굉장히 많아요. 사이즈가 진짜 커요. 여기 사이즈 한번 보면.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와, 사탕 같아. 사탕. 요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네요. 프릴 들어가 있어요. 빨갛게 물도 나고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레인스타 철화 들어가 있어요. 이 레인스타 철화는 별처럼 생겼어요. 진짜 예뻐요. 여기 입장이 작아가지고. 어우, 너무 예뻐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는 로우 철화 들어가 있어요.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로우 철화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는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 와, 요 마리아 진짜. 입장 좀 봐. 요렇게 통통하게 생겼어. 지금 9cm 합니다. 9cm. 자, 9cm 하는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큐비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브레이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브 들어가 있고요. 몰게인 들어가 있습니다. 몰게인. 사이즈도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13cm 합니다. 자, 춘맹이 들어가 있고요. 춘맹. 여기는 선물이라고 쓰여 있네요. 런요니입니다. 와, 요렇게 해서 8번 세트는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9번 세트 가겠습니다.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어요. 방울복랑. 자, 목대가 요렇게 건강해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수연이 들어가 있네요. 수연이 목지라 좀 보세요. 여기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라울 들어가 있고요. 라울. 와, 여기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속에서도 아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요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와, 여기는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들어가 있어요. 와, 요기 목대. 요 속에서도 아가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원종 에버닛 슈퍼클론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건강해요. 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10cm 합니다. 여기 포르트나 들어가 있고요. 포르트나 얼굴 요렇게 예뻐요. 진짜 사이즈 좋죠. 여기는 시뮬란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뮬란스 요렇게 생겼어요. 요기는 아이리 슈민트. 아이리 슈민트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기는 화이트 그린이. 자, 화이트 그린이 요거 선물이라고 쓰여있네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오팔리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팔리나 삼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색감 진짜 예쁘죠. 피어리스 피오나라고 쓰여있네요. 자, 피어리스 피오나.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11cm 합니다. 요렇게 해서 9번 세트입니다. 자,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10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10번 세트 가겠습니다.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여기는 6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자, 흑괴리 들어가 있어요. 자, 흑괴리 들어가 있고요. 홍룡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홍룡을. 여기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어우, 예쁘죠. 요렇게 생겼고요. 천대전큼 들어가 있습니다. 동민이 들어가 있고요. 목대가 요렇게 건강해요. 파랑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스톤 들어가 있어요. 로우가 들어가 있고요. 입장 끝이 요렇게 예뻐요. 자, 요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백운무라고 합니다. 백운무. 썸버스타 철화 들어가 있어요. 펜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드 이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10번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6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는 11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로우 들어가 있어요. 자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로우. 자, 블루엘프 들어가 있고요. 와, 요기는 요아이는 이름이 뭐죠? 요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아가가 나오고 있고요. 레온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가 요렇게 건강해요. 아, 요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뮤엘레인가요? 뮤엘레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통통해요. 치와와 들어가 있고요. 자, 순독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펜덴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치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자, 워터베리 들어가 있어요. 워터베리 베이비핑거 들어가 있습니다. 홍포도가 들어가 있고요. 레드베리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11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2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화분 포함가입니다. 와, 여기 12종이 들어가 있는데 화분 포함인데 가격이 6만원이래요. 진짜 짱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무지개 염자입니다. 무지개 염자 부분은 이렇게 크고요. 요 색감은 이렇게 물들었어요. 진짜 예쁘죠? 여기 진짜 12, 여기 12번에 12종인데 요 아이들이 6만원밖에 안 한대요. 진짜 얼른 찜하세요, 요 아이. 여기 황금 염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TP가 들어가 있어요. TP 당인이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흑법사 들어가 있습니다. 큐빅 교배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백봉입니다. 백봉이 들어가 있어요. 요 킬 사이즈가 좋아요. 크리니치 카울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너무 예쁘죠? 여기는 레드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울방울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여기는 라디칸스인가요? 요 작은 아이, 귀여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아우렌시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블루빈스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12번 12종입니다. 6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는 13번 세트입니다. 규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푼 포함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라울 들어가 있어요. 라울 와우,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레몬 레몬앤라임 철화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고요. 할로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로윈 오렌지 글로우 들어가 있어요. 오렌지 글로우래요. 릴리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펜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콜로라타 들어가 있습니다. 콜로라타 정야 들어가 있습니다. 네티지아 철화가 들어가 있어요. 와, 요렇게 해서 13번입니다. 구종이에요. 6만원에 올려 드릴게요.